안녕하십니까. 2017년 4월 17일 체백무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을 다 임명하고요. 사실상 정식으로 출범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처장을 임명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상한 일의 연속이고 이렇게 출범해도 되는가 정말 그래서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제 검사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는 태동기에 있어서 인적 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인적 물적 기반이 취약한 이유 그 이유의 대부분이 김진욱 공수처장한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처음부터 정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임무 이런 것만 제대로 인식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온갖 이상한 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일 이게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런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고 그 해명 과정에서 또 거짓 해명 뭐 이런 것까지 드러나고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미 반신불수가 됐다. 이런 평가가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다 나온 얘기지만 공수처 처장 김진욱 처장 이 사람 판사 잠깐 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했습니다. 수사 경험이 없습니다. 특검에 잠깐 파견됐던 것 외에는 수사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수사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 공수처 차장이라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여운국 차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또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 두 명이 앉아서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에서 더 의문스러운 얘기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수사할 때는 특수통 이른바 특수수사들을 엄청나게 우대했고요. 그 우대의 총화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두 단계씩 뛰어넘어가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죠. 이런 걸 보면 특수통을 엄청나게 우대하다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정부에 대한 수사를 다 마무리하니까 이른바 토사국팽. 그래서 이제 특수통 검사들을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기용을 안 하고 특히 검사 출신은 기용을 안 합니다. 민정수석의 지난번에 신현수 씨, 검사 출신이 신현수 임명했다가 한 두어 달 만에 결국 그만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검사와 판사 출신 중에 판사 출신을 우대합니다. 전직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에는.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겁이 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겁이 날까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뭔가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공수처 같은데 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여권의 기조와 코드를 맞췄다. 김진욱 차장이. 그래서 자기가 판사 출신이면 당연히 차장은 이게 공수처 아닙니까? 수사하는 곳인데 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다시 판사 출신을 임명했다. 하는 걸 보면 정말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강력하게 드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도대체 연구를 하려고 하는 데냐 아니면 심판을 하려고 하는 데냐 아니면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데냐 하는 의문을 강력하게 들게 하는 그런 인사가 바로 본인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차장 인사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게 보다 결정적인 문제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첩보 영화처럼 이성윤을 CCTV도 없는 조사실에 데려다 놓고 조사를 했는지 회의를 했는지 논란이 있는 일을 스스로 벌였다. 조사 기록도 없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사 같은 것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고 그리고 검찰 내에서 실세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실세를 대호하는 것 그건 곧 정권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해명을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보도자료 낸 것도 거짓말이고요. 그다음에 CCTV 운운한 거 그다음에 출입기록도 없죠. 그래서 출입기록이 왜 없냐 하니까 해명 안 하고 있다가 그 외부에 있는 CCTV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 관리는 공수처에서 안 하고요. 정부청사관리소에서 합니다. 얘기했더니 정부청사관리소에서는 어? 수사 중 피의자 뭐 이런 거 출입기록은요.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왜 이럴까? 이런 것도 문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제를 공수처로 이성윤 씨가 자꾸 이관해달라고 해서 이관했는데 그때는 공수처에 처장과 처장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찰로 이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검찰로 자기네들이 능력이 안 되면 검찰로 이첩하는 건 공수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첩하면서 자 수사만 해달라. 앞으로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 이런 식이 됐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검에서도 어그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고 대검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진욱 공수처장을 추천했던 대한변협의 이찬희 전 회장조차 공수처가 70년 검찰 우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이것도 정부 여당과 코드를 맞추는 건 아닌가요? 정부 여당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떻게든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생각에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 청사 밖에서 자기 차를 내줘 가면서 모시고 들어왔을 때 운전했던 수행비서관 5급입니다. 5급인데 이 사람은 이거는 결국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이 본인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했죠. 추천하고 나서 그런데 본인이 취임한 날 그날 이찬희 당시 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바로 다음 날 그냥 임명해버렸습니다. 원래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김진욱 처장이 이게 투명한 채용입니까? 그런데 더 논란은 바로 이 5급 수행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여권 정치인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또 추미애 전 본부장관과 한양대 동문입니다.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어디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더군다나 이 사람 로스쿨 졸업생이고 경력 실질적인 변호사 경력은 6개월도 안됩니다. 자 이런 사람 이런 여권 정치인의 아들을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임명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 뭔가 흠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데 왜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을 자초했느냐 하는 것이죠. 김진욱 처장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궁금한 대목이죠. 그 다음에 검사 뽑았습니다. 어제 평검사 13명을 임명하고 임명장 수여식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적 물적 기반 등이 취약하다 그러는데 자 이런 검사들을 뽑고 나니까 여기에도 또 이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여권과 코드 맞추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뭘 하려고 합니까? 공수처야말로 특수수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고위공직자의 한정에서 수사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라는 게 뇌물범죄가 위주가 될 텐데 권력형 비리나 자 근데 이런 범죄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죠? 회의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문제가 되고 13명 중에 검찰 수사 경험이 그나마 있는 특수수사 경험도 아니고 뭐 외사 뭐 마약 이런 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나마 검찰 출신이 4명인데 법규상으로 보면 검사 출신이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검사 출신을 홀대하는 여권의 기조에 발맞춘 건 아니냐 코드맞추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검사 3명이 있는데 부장검사 뭐 김성문 부장검사인가요? 이 사람 혼자만 17년의 수사 경험이 있고 3사람의 평검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 3사람 거 다 합쳐봤자 수사 경험이 26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경험이 27년입니다. 윤석열 전 검사 이런 사람 같은 사람 한 사람 목도 지금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부장검사라는 김성문 부장검사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또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왜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다. 뭐 어찌 보면 변호사 활동을 했었으니까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누구 변호를 했다는 거는 그런데 묘한 거는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 전 대표 뭐 변호를 맡았는데 그 밑에 검사는 김숙정 검사인가 하는 사람은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보좌진을 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르죠. 변호를 맡았다는 거는 자기의 변호사 활동의 일환이지만 누구의 보좌진을 했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의 정치철학이나 정치적 성향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좌진은 그건 다르죠. 보좌진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는 돈 받고서 그냥 변호활동을 해주는 거에 불구하지만 누구의 보좌진은요 단순히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하고 정치철학 또는 정치적 성향이 같기 때문에 보좌진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보좌진을 했던 사람을 검사로 뽑았다. 이거는 오히려 결격사유가 돼야 될 텐데 뭐 이거 그다음에 이제 뭐 조국 부부 그 딸 입시 비리오역 사건에서 왜 단국대 장영표 교수 있었죠 거기 뭐 변호활동을 했다. 그런데 뭐 이거야 뭐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변호활동은 생업의 일환이니까 그러나 누구의 보좌관 출신이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보좌진이다. 그 다음에 이승규 검사라는 사람을 보니까 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더군요.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게 음주운전이다. 뭐 그러면서 그걸 무슨 공직 결격사유다. 이렇게까지 주장했던 사람인데 공수처는 또 그걸 뽑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마침 보니까 이공연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이고 이공연 전 헌법재판관이 근무할 당시에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근무했던 시기와 또 겹친다. 그럼 이것 또한 청탁받고 했나? 뭐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석규 부장검사라는 사람도 김진욱, 여운국 차장이 같이 근무했던 로펌 거기 출신이다. 그럼 이것도 또 자기 로펌 출신을 뽑았나? 이것 또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고 허윤검사라는 사람은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 잘 아시죠? 김진욱 공수처장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대변인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김진욱 처장의 고등학교 후배다. 그럼 이것도 또한 의심스럽다. 자 이런 대목이 참 궁금증을 낳는 부분이고 하나 더 이건 더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번에 김진욱 처장이 17명의 검사를 아니 17명의 공수처 검사를 제청을 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인사추천위원회의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명 중에서 13명의 편검사가 임명이 됐다고 했죠. 그럼 4명은 탈락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인사추천위원들이 추천한 4명을 청와대에서 아웃시켰다는 겁니다. 그 4명을 봤더니 다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나마 4명이다. 그 사람 다 탈락시켰습니다. 이거 청와대가 탈락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만 돼 있는데 그런데도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청해야 되는 것이죠. 인사추천위원에서 다시 제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13명 청와대에서 오케이 사인난 거 13명 그리고 검사 출신 4명 얘들은 안 돼. 왜 안 되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되나요? 아니면 특수수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나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가? 법령에도 없는 청와대의 선별권 이걸 그대로 용인합니까? 이거는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묘하게 정부 여당의 인사 방침 검찰 출신 안 쓴다. 이거하고 똑같은 인사 방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요 법령상 엄연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 독립된 기관을 지키려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출범하는 것도 문제고 출범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과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기저기 눈치 보고 정치권 눈치 보고 특히 청와대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런 공수처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저는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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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